2024년 수능특강 영어 24강 2번, 제목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 전체적인 단락구조를 얘기하면, 먼저 주제를 던졌다.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를 던졌고, 그 아래쪽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쭉 펼쳐지고 있어. 그리고 변형문제에 조금 대비를 한다 그러면, 문장력기, 문장력기는 these first symbols, 바로 이 부분이 있지? 이 부분 문장력기 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체적 진술 안에서 나름대로 조금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선생님이 박스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문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 진술 속에서 선생님이 박스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빈칸문제 대비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약 외부인들에게 지역사회의 어떤 매력의 일부가 그것의 문화적인 어떤 유산과 그리고 전통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맥상에서 외부인이라는 것은 관광객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관광객들에게 있어서 어떤 매력을 끄는 그 일부가 문화적인 어떤 유산과 전통이라면, 그것은, we'll likely change, 바뀔 것 같습니다. 시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것 같아. 그런데, frequently, 종종, not for the better, 더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야. 아, 그래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끄는, 어떤 지역사회에 관심을 끄는 요소가 어떤 문화유산과 전통인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쪽으로 바뀐다 이 얘기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바뀌는 건지,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보면 알겠지? 바로 상징들이지. 역사적 문화의 상징들이 may be pervasive, 널리 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넘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직 in a make-believe form, 가짜 형태로만 넘칠 것입니다. 아,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지역사회가 관광지로 유명해졌다고 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이런 곳 아니겠니? 그런데, 그곳의 역사적인 문화의 상징들이 가면 갈수록 관광지로 활성해지다 보면, 막 넘쳐난대. 어? 막 경주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가 판을 치게 된다. 좀 이런 의미의 접근법이라고 해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야. 사실 이게 주제문이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진술이 펼쳐진다. 자, 관광샵들은 작은 태평양 섬에 있는 관광 가게들은 may sell leprichos. 바로 원주민 예술작품의 복제품을 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은 turn out. turn out이 타동사로 쓰이면 이게 뭐 만들어내라, 생산하다 이런 뜻이다. 여기서는 o를 뒤에서 수식하는 pp 형용사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이야. 어떻게? in huge quantities. 대량으로. 누구에 의해서? 세상의 다른 지역의 제조업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생산되어진 이 모든 복제품들을 팔지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평양 섬의 이제 관광 상품점에서 뭐 기념품점에서 팔고 있는 물건이 그 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뭐 중국이나 뭐 인도나 이런 곳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그런 상품들이란 거야. 자, 플라스틱 블랙 포레스트 클럭 그리고 스위스의 뮤직박스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집니다. 관광객들에게. 그런데 그것들은 그러한 뭐 포레스트 클럭이나 스위스 뮤직박스 이런 것들은 대량 생산되어집니다. 바로 대만 또는 중국에서 대량 생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책무 뭐에 대한? 장인 정신과 진정한 지역 문화유산화에 대한 어떤 책무 또는 어떤 이러한 약속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기념품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어떤 원주민들이 만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러한 진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진다는 거지. 뭐 때문에? 바로 가짜 상품들 이런 가짜 형태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전 시대에 이러한 거짓 상징들이 기여합니다. 뭐에 기여하느냐? 과다한 상업적인 느낌의 그 여행 목적지에서의 그리고 어떤 느낌의 어떤 느낌이냐? 어떤 것도 현재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아마 그리고 결코 진짜가 아닌 그런 느낌의 기여를 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 막 이런 상징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제 관광지에 가서 느끼게 되는 게 상업적인 느낌만 받는다는 거야. 진짜 문화유산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어떤 감동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야 이거 전부 가짜구나 하는 이런 어떤 것도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만을 받게 된다는 거지. 바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 위험은 놓여 있대. 뭐에 놓여 있느냐? 그 주민들에 의한 어떤 개인적 정체성의 정체감의 상실의 위험이 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뭐에 있느냐? 바로 느낌. 그들의 과거와 단절되어진다는 느낌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지. 자, 이런 가짜 상품이 판치는 가운데 어떻게 된다? 그곳에 사는 주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자신들의 이전 그 조상들과의 단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의 문화유산과 문화는 현재 less significant, 덜 유의미하고 덜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주로 무슨 역할을 했니? 바로 여기서 그것은 이거다. 그들의 어떤 문화유산과 전통이 문화가 무슨 역할을 했어? 바로 상업적인 천병 역할을 했다는 거야. 그런 관광객들에게. 근데 그 관광객들은 어떤 관광객들이니? 바로 값싼 장신구를 구매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무대에 올려진, 만들어진, 연출된 쇼를 본다는 거야. 근데 그 쇼는 시도한대. recreate. 그 문화적인 관행 또는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어떤 전문적으로 연출된 그런 쇼를 보는 관광객들에게 그냥 단지 상업적인 천병으로서만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지. 이런 것이 큰 문제점이다. 라고 이 단락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답은? 어 답은 이거겠네. 관광업의 어떤 거짓, 거짓된 관광이 원주민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바로 답은 3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뭐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이 단락은 변형 문제는 빈칸 문제 추천해. 그래서 빈칸 문제는 뭐 이런 부분이 좋잖아.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의 문화유산과 전통이 이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뀐다고? 좋은 쪽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 역사적인 문화의 상징들이 널리 퍼져는 있는데 단지 가짜 형태로만 퍼져 있다. 이런 부분은 빈칸 괜찮고 그리고 아래쪽에서 빈칸 좋은 부분은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 그들의 어떤 유산과 문화가 주로 상업적인 천벽 역할을 한다. 그 방문객들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빈칸 문제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바로 이 부분은 우리 문장력이 대비한다면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